6페이지 5번을 보시면 오는표가 나옵니다 오는표 오는표는 4박을 연주하라는 뜻입니다 엄청 긴 음이 되겠죠 그럼 일단은 제가 6페이지 5번을 한번 연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박자 같이 세시면서 해볼게요 원 투 시작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네 어 이런식으로 역시 음이 바뀔 때마다 꼭 텅잉을 해주셔야 음과 음이 구별이 되기 때문에 2박 혹은 오는표 4박을 구분해서 연주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는표 엄청 긴 음이죠 음 어 자 그 다음에 6번을 한번 음 연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박자 같이 셀게요 원 1 2 2 3 으 으 으 으 으 네 네 네 이렇게 어 제 연주를 잘 들어보시고 제 연주처럼 어 똑같이 따라서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리고 어 제가 레슨을 하다보면은 간혹 이런 기초 확보들을 연주하실 때에 어 텅잉할 때 호흡이 끊기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호흡이 유지된 채 그 사이에 혀로 텅잉을 해야 하는 겁니다 어 잘못된 예를 음 6페이지 2번으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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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텅잉을 하지만 호흡을 끄니까 이 곡이 중간중간에 계속 끊기는 느낌이 들죠 호흡을 유지한 채로 텅잉을 하는 어 제가 한번 제대로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1 으 으 으 으 으 으 확실히 아까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렇게 호흡을 연결 시켜서 텅잉을 하니까 더 풍부하게 들리죠 이렇게 텅잉을 할 때 호흡을 끊지 말고 유지한 채로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교재에 그려 그려드린 악보들이 이 악보들을 그냥 부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불 때에도 계속해서 기초 테크닉 4가지들을 점검하면서 내가 지금 앙부시어를 잘하고 이 악보를 불고 있는지 그리고 음마다 텅잉을 했는지 그리고 이 악보를 연주할 때 처음에 어택을 해서 한 번의 소리를 내줬는지 혹은 온음표를 연주할 때 롱톤이 짧아서 이 4박을 채워지지 않는지 계속해서 기초 테크닉 4가지들을 점검하면서 이 악보들을 연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악보는 그냥 이 4가지를 시험해보는 시험용이라고 생각하시고 연습하시면 본인이 이제 무엇이 부족한지 느끼게 되실테니 이 악보를 부르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앙부시어 롱톤 어택 텅잉이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하시는게 제일 좋은 연습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어 교재 7페이지를 보시면 4분음표가 나오는데요 4분음표는 한박을 연주라는 뜻이고 4분심표는 한박을 쉬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제 어 7페이지에 1번을 한번 연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발음의 박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원 시작 시작 주 오 네 어 이렇게 1번 악보에는 5는 표 4박, 2분은 표 2박, 4분은 표 1박 이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박자들에 대한 개념을 7페이지 1번을 통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을 연주해 볼게요. 7페이지 5번 발박자 같이 시원, 우, 시작 네, 거듭! 제가 강조하지만 이렇게 계속 기초에 대한 악보들을 기초 테크닉을 4가지를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그려놨는데요. 기초 테크닉 4가지와 발박자들을 잘 지켜서 연습을 해서 기초가 잡혀야 가요 연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초 연습을 꾸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악보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면 되고요. 연주가 잘 되시는 분들은 8페이지까지 계속해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네, 이 교재에 대한 구입 문의는 제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alking to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